전 영상에서 빼먹은 게 있어서 그란서우라 설정어가 떴습니다 설정어가 이쁘대요 탑체 되겠죠? 시리즈 메키즈의 최종 고우다우라 메탈르 파닉 마징가 하셉 밑에 보니까 다른 설정어가 이쁘긴 이쁘구나 컨셉 스케치라고 하기엔 너무 멋진 거 아닌가 확실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다른 데도 가보죠 크긴 크다 이십분의 일이었네 와 이십분의 일 그게 뭐 역시 거워크 모드가 진짜 이뻐 음 뭐 누가 뭐래도 이제 거워크가 이쁘긴 이쁘다 와 아 장난 아니다 사이즈에 압도되긴 하네요 아 포즈를 따로 바꿀 수가 없다는게 조금 아쉽긴 해도 그리고 사이즈에 뭐 압도되니 뭐 이 정도면 크으 이게 딱 데칼만 붙이고 조립만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접착한 흔적이라든가 그게 그대로거든요 그러면은 조립만 했는데 이 정도면은 와 도색하고 하시는 분들 하시면 어떻게 된다는거야 이것도 있지만 파이트모드도 있어요 옆에 오 추가무장도 공개된 것 같습니다 그죠 아 근데 전체적인 사이즈감이 어마어마하다 와 와 이치지오 히카로 같은 스케일이었나요 이게 그쪽으로 이렇게 또 낼거라고 하던 것 같은데 음 와 역시 사이즈감 압도됩니다 이 정도 사이즈는 진짜 전시하면 어떤 느낌일까 오 아 런너 내부도 그렇다는건 바깥쪽도 이렇다는거겠죠 아닌가 내부만 이러는거에요 설마 아 내부인데도 이렇게 신경썼다고 도색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대박일 것 같습니다 이쪽이 이제 어 뭐였지 얘가 치토세리움이었던 것 같은데 구스마일 쪽에서 나온다던 제가 이쪽은 그렇게 잘 아는 편이 아니어서 근데 조형은 이쁘게 잘 나왔네 관절 엄청나게 막 어색하고 그런 정도도 아니고 적당하네요 이쪽은 모델로이드 그렐라간 약간 이제 저쪽이죠 피그마 아 넨도였나 넨도 쪽이랑 같이 연동 가능하도록 시문이 머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걸로 기억하는데 5월달 그래도 5월달에 나오긴 하는구나 박스 이쁘네요 음 그리고 이미 발매한 간마즈 간마즈는 발매해서 요것도 조립해야되는데 그리고 고바리안 마징가를 베이스로 만든건데 뒤탱이도 나쁘진 않네요 이쁘네 음 외장들이 떨어져 나와서 별도 도킹이 가능하다고 하죠 마징가 베이스 하나 가지고 엄청 우려먹긴 했구나 몇개째야 마징가 베이스만 하긴 뭐 이런 이런 느낌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옆에는 마징가 요거는 리뷰했었죠 저도 좀 이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쇼크여가지고 충격이어서 했는데 그리고 이번에 발매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이번에 스트렐리치안 저는 로봇톤으로 리뷰를 했는데 음 모델로이드가 훨씬 크네 그리고 생각보다 조형이 이쁜데 필연적으로 관절이 얇아서 얘가 괜찮을까 그게 걱정이네요 이쁘긴 이쁘다 이쁘긴 이쁘다 이거랑 에이리얼? 요쪽은 전 잘 모르겠어요 되게 고전틱하다 아예 작품명이 에이리얼이구나 에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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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잘 안보였었는데 눈 부분도 지금은 되게 잘 보이거든요 사진으로는 잘 안보였던 부분이 얼굴이었어요 얼굴 자세히 보면 눈이랑 약간 그 이렇게 뚫린 부분이라던가 그런거 잘 보면 이렇게 다 몰드도 있고 확실히 생긴거 잘 만든거 같습니다 클리어도 잘 쓴거 같고 음 아 이거는 이제 앞으로 더 나올 샘플들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라이징호 이게 분리한 형태 이게 사진으로 봤을때 노란색이 좀 어색하다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글쎄요 일단은 어 수왕은 주황색 티가 좀 나면서 나쁘진 않습니다 수왕 괜찮네요 그리고 에 보자 이 친구도 날개 디테일 좀 궁금했는데 아 나쁘지 않네요 아 애초에 꼬리용으로 하얀색깔이 있구나 꼬리가 칼이잖아요 아하 그리고 음 역시 로봇 형태 아 근데 노란색이 확실히 좀 더 차분 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되게 진짜 약간 개나리색 이어서 노란색이 약간 좀 그러네요 뭔가 좀 어색하다는 느낌 차라리 그냥 생금색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음 그리고 합체한 라이징호 사이즈는 어 좀 얇아 보이긴 하지만 사이즈 자체는 거의 건프라로 치면 MG 정도 되는 것 같고 음 그 밑에 바쿠리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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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쿠리오 크네 생각보다 예쁜 생각보다 예쁘네요 옆에서 봐도 사이드로 봐도 괜찮고 조형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음 그리고 옆에 이제 바쿠리오 상태 실제로 봐도 무장이 좀 작아 보이긴 합니다 뭔가 딱 하고 어깨에 걸쳐서 빡 이런 느낌보다는 어 좀 심플하네요 그래도 형태 자체도 잘 재현된 것 같고 가동도 다 하도록 어 내부가 비어있고 오케이 좋네요 저건 좋네요 음 이거랑 합체한 갓라이즈고 갓라이즈 모드일 때는 이제 바쿠리오의 가슴 이나 이거는 뭐 어 어쩔 수 없이 교체 파츠인 것 같죠 아무래도 팔 부분 어깨는 바쿠리오에서 바닥 쓰더라도 팔 부분은 교체 파츠인 것 같고 날개도 갖다 쓰는 것 같고 발 역시 교체용 파츠를 사용하는 것 같고 음 머리 머리 자체도 완전 교체네요 네 머리도 완전 교체 어 뭐 요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가슴도 교체하는구나 지금 보니까 그리고 신카리온 이게 신칸센 개통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었는데 그거를 다 프라모델로 하겠습니다 변형은 안하는 것 같고 작년에도 잠깐 보긴 했지만 일단 신제품 나온다고 하는거 이쪽 먼저 처음 공개하는거 신카리온 이건 N700A에 어 요 요 요 요거는 조형 장난 아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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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걔구나 이쪽은 피그마네 지금 보니까 요것도 신제품 11월 발매 예정 무장소녀? 무장소녀 시리즈였던거 같은데 이 시리즈 계속 나오는구나 활 이쁘다 활이 진짜 이쁘다 다른거 안보이고 활밖에 안보인다 그리고 이쪽은 엘리스 기어 아이기스 파란색깔은 신제품인데 아직 발매 예정은 미정이라고 하네요 가격도 미정이고 이쁘다 파란색 피그마 시리즈 피그마 시리즈 접은지 좀 됐는데 아 이런거 보면 요즘 피그마들은 이쁘게 너무 잘나온다 싶다 너무 이쁘네 그리고 에 옆에 이십분의 일 스케일을 더 키울거라고 하는거 같습니다 사이즈 키우는게 아니라 라인업을 VF25가 보이네요 이야 요건 VF25 알토기 일단은 이거는 형태반 앞부분만 기소부분만 공개해서 앞으로 라인업을 늘려갈겁니다 라는걸 예고라고 보면 될거 같고 위에는 YF29 극장판이 등장했었죠 알토가 탑승했었던 앞에는 같은 스케일의 플라멕스 가희들이 써있는게 보입니다 그리고 VF31도 내거라고 하네요 델타 시리즈 오우 오? 미라주 미라주도 플라멕스가 나올거라네 오오오오옹 오오오옹 밑에는 지크프리드의 주인공 기체, 카야테기 그리고 나머지도 쭈욱 어? 잠깐만 이쪽은 이쪽은 왈큐레 컬러인데 어 왈큐레 컬러 이거는 근데 VF31 하나만 하면은 색깔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데칼리랑 그런 쪽으로는 이번엔 고토부키아입니다 헥사기어 벌크함 배에 다 나온답니다 와우 이번엔 수중인가봐요? 수중이 아니라 수상이구나 수상 어 호버크래프트 같은 신발 같은 걸 추가 장비로 넣어준 것 같고 오 손모양도 달라졌네 이야 벌크함 시리즈 좀 많이 냈으면 좋겠는데 벌크함 처음 발매했었던 벌크함은 프리미엄 겁나 붙었다는 것 같은데 벌크함 그란스 오른쪽에 거는 변형하는 거였죠? 와우 변형이라니 변형한 모습은 저쪽에 기믹 1 변형 기믹 2 아 코피트 바뀌었다 뒤에 있구나 몸을 까는 게 아니네 오 멋있어 아 몸 깔 수도 있고 약간 달라졌네요 기믹이나 약간 형태가 살짝은 기존 벌크함 보다 좀 더 세련된 느낌? 어 그런 쪽으로 바뀐 것 같은데 이야 씨 너무 다르잖아 기존 벌크함이랑 이거 벌크함이라고? 어 이쁘다 아 뒷모습도 이뻐요 뒤에 딱 바퀴가 그 저거 코디기에서 연상시키네 오 멋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거버너 시리즈의 어 원리 거버너 볼륨2 라고 합니다 약간 저거 생각나네요 뭐였지? 인랑? 인랑 생각나는 그런 슈트 느낌인데 특히나 헤드 조형이나 저런게 그런 것도 있지만 밑으로는 쭉 이제 다른 헥사기어들에 적용할 수 있는 장비들 추가 비클이나 이런 것도 나온다는 것 같습니다 와 근데 무슨 비클의 3mm랑 육각 조인트가 이렇게 많냐 헥사 조인트 겁나 많아 장비를 얼마나 달아줄 수 있다는거야 이야 그리고 이쪽은 또 어 웬 훅피트? 오 신기 허허허 이거 참 그리고 이쪽은 프레임맘즈 이쪽은 아직 발매는 미정이네요 발매한 가격은 진라이? 진라이 맞죠 저거 음 맞네 진라이네 음 그리고 오른쪽엔 젤 피컬 6월 발매 예정이라고 하네요 저걸 다 색깔을 분할해줬을까? 아 금 그리고 어 삼이식 1형 고우라이 카이 고우라이 기존의 고우라이 보다는 이쁘긴 이쁘네요 가슴 조형이나 이런것도 그렇고 음 그리고 어 6월에 발매 예정인 기간티 감주도 옆에 있습니다 얘가 어 루시퍼 버즈윙 이었죠 작년에 샘플 봤었는데 이쪽에 역시 컬러 들어가 있는게 확실하네 와 클리어 장난이 아니고 화려한데 와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크나 사이즈만 놓고 보면은 이제 건프라 쪽으로 치면은 피지같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저것만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오더 그레이 돌 오더 크레이 돌 뭐 건반이네 드럼이네 이런식으로 개조 어느정도 커스터마이징도 어느정도 가하는게 썼던걸로 기억하는데 안에 딱 저렇게 프레임함수 들어가있는거 보니까 어 사이즈감 확 오네요 엄청 크다 이것도 그거랑 저쪽에는 어 안쪽도 안쪽도 한번 볼까요 저쪽은 건반 부분이나 내부 디테일도 상당히 충실한거 같습니다 괜찮네요 이쪽도 그리고 기간틱 함수의 어 와일드 크롤러 야 괴도 디테일 장난아니다 야 이게 무슨 밀리터리도 아니고 얘는 괴도 디테일이 이렇게 좋아 음 앞에 어 바이크를 끌고 있는 고우라이가 있고 타이어 디테일도 상당히 좋은 편이네요 그냥 단순한 타이어 디테일이 아니고 아 혹시 이쪽도 타이어는 저거 뭐야 핵사기어처럼 고무로 해주려나 그럼 되게 기대되는데 그리고 내부에는 어 또 다른 어 프라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도 보입니다 음 그 외에도 헤드 시리즈 헤드가 독특한거 있나 얘 이쁘다 첫번째꺼 진짜 이쁘다 커스터마이즈 헤드 세트라고 합니다 자 하나씩 보면 나름 개성들이 있다 보니까 나름 그 조인트만 맞는다면 여기저기 포토부키아 프라라면 자연스럽게 호환이 가능하겠죠 얘는 웬 조류 닮았다 옆에 눈 달린거 보니까 건담 쪽에 하나 뭐 생각나는데 음 음 약간 이쪽은 프레임함즈에 비슷한 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어홀프는 그리고 헤비웨폰 유닛 시리즈라고 합니다 어 메가미 디바이스나 이런 쪽에다가 적용가능한 무장들이 화려하네요 음 아기토랑 류비가 있습니다 이제 어 궁수가 차고 있는건 아기토 어 그리고 닌자가 차고 있는게 예 류비 음 음 무장 되게 독특하네 이쁘면서도 독특하면서도 음 음 그리고 도 드레스업 파츠 망토 파츠가 있다고 하네요 어 크래쉬 망토 그리고 사이드 망토 두개를 합치면은 전신을 덮을 수도 있겠는데요 음 음 아직 발매 미정이라서 이것쪽은 어 기대는 되긴 합니다 망토 세트라 꼭 여기만 쓸 수 있을 것도 아닐 것 같고 사이즈만 맞는다면 여기저기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쪽은 캐논 캐논무장이네 웨폰 유닛 음 엑스캐논 여기 위에 달려있는게 캐논이고 프레임함즈걸이나 프레임함즈걸이나 등등등에 적용 가능한다고 하고 옆에도 웨폰 유닛이고 역시 이쪽은 발매 미정이네요 복업상태는 그리고 이쪽도 웨폰 세트 웨폰 유닛 음 배틀랜스 랜스 이쁘다 꽤 이쁘다 아예 손에 쥐는 형태구나 랜스는 그리고 또 웨폰 유닛에 예 트라이던트 스피어도 있다고 하고 웨폰 세트가 되게 많이 나왔구나 상당히 많이 나왔구나 그리고 조이드 HMM 시리즈로 예 조이드 와일드 시리즈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예 와일드라이거 35분의 1 스케일 크 그리고 예 이게 팡타이거 예 그쪽도 발매 예정 진행 개발 예정 이라고 하고 어 레브랩터 세이버 타이거 이게 마킹플러스 버전이라고 하는데 세이버 타이거는 그리고 실드라이거 그리고 DCS 검은색깔 실드라이거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고도스 고도스는 어허허허 그리고 제노사우러 제노자우라는 리패키지 버전 사실상 뭐 사실상 재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그리고 울트라맨 시리즈 8월 발맨인데 반다이프라랑은 반다이 울트라맨이랑 다른점을 일단 허리쪽에다가 가동을 넣었다는거에요 그래서 어 기존에 다른 것들에 비해서 액션성이나 이런 운동성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하더라구요 확실히 옆에서 보면 허리굽힌게 보여요 제대로 보입니다 허리굽혀서 확 상체를 숙이고 있는 음 그런 포즈가 되는 것 같아요 파츠의 분할도 꽤 잘 되어있고 머리 위에 있는 라인이나 이런것도 잘 되어있고 어 요런 포즈 좋다 허리 확 꺾은 저런거 야 맞아 울트라맨이 나왔으니 뭐 슈어 버전 7 슈트도 나온다고 합니다 얘는 또 어떨 래나 그리고 에이스컴뱃 7 네 메카들도 나온다고 하네요 네 에이스컴뱃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안해봤어요 근데 메카닉은 이쁘다는건 이쁘다는건 아니고 있는데 요걸 또 이렇게 내주네요 근데 어차다 발매일이 미정이다 이야 다 디테일들이 이쁘네 다 디테일들이 이쁘네 으흠 일단은 작년에 아 이건 보더브레이크 밑에 보더브레이크 뿌려 보더브레이크 쪽에 메카두 작년에 1대 1 스케일을 전시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바위에이션으로 나올거라고 하는 근데 이쪽도 발매일은 미정이네요 지금 보니까 이쁘긴 이쁜데 요렇게까지 됐으면은 샘플 공개 이렇게 됐으면은 발매일 공개했으면 좋겠는데 만들어 보고싶다 그리고 위에는 판타지스타온라인2의 캐릭터 프라모델까지 낼거라고 합니다 이야 마음이 넓으시네 이건 어떻게 나오는거지? 의상이 스커트랑 연결되어있는거 같은데 상체쪽이랑 거의 괜찮은건가? 다리 움직이면 괜찮을라나 다른건 뭐라도 머리 스타일이 이쁘네요 이야 잘 만들었던 머리카락 그리고 롱맨 엑스 어 크으 바로 이야 크으 맥스아머 이야 벌써 조형을 공개했단 말이야? 이야 이게 엑스조형 공개한지 얼마 안됐는데 바로 맥스아머가 공개되네요 이야 발매일이 미정이긴하지만 일단 그래도 어 뭐 록버스터라든가 어 갑옷의 형태 암어 형태도 기대를 해볼만 하겠습니다 이쁘네요 음 음 음 그리고 음 음 음 이쁘고 옆에 원더 페스티벌 2019 에서 그리고 밑에 엑스에 샘플이 공개가 되어 있네요 어 실제로 보니까 비율이 이쁘네 사진으로 볼 땐 솔직히 팔다리 좀 크다 했는데 아닌데 그렇게 크고 커 보이지도 않네 실제로 보니까 와 얜 실물이 실물이 진짜 이쁘네 얼굴 디자인도 되게 잘 됐고 사진으로 보던거랑 너무 다른데 허허허 얘가 얘가 사진빨 안봤나 아닌데 와 버스터 이펙트 같은것도 이제 샵 한정으로 준다고 했었던거 같아요 그래서 어 잠깐만 버스터 이펙트 테두리도 있구나 이쁘다 잘해놨다 와우 3탄이 더더욱 기대가 되네 이렇게 보니까 오 그리고 용자 Toby 크으 용자소리 대커드 용자경찰 제이데커의 대커드 한국에서도 대커드였죠 일단 원형만 공개가 된건데 가동력이나 이런거 확인을 못하는 수준이고 디자인이나 프로포션은 되게 이쁘네요 변형은 당연히 안되겠지만 이렇게라도 볼 수 있다는게 어딥니까 진짜 이쁘긴하네요 와우 그리고 옆엔 제이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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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얼굴 조형 이쁘다 잘해놨다 얼굴 조형 진짜 잘해놨다 전체적인 비율도 애니메이션에서 보던 그것과 상당히 흡사하구요 오 조형 이쁘다 잘 됐다 그리고 그레이트 엑스카이저 확실히 그레이트라 그런지 제이데커보다 훨씬 크네요 사이즈감이 확 달라요 오 그레이트 엑스카이저 그냥 킹 엑스카이저랑 그레이트 엑스카이저 안 나오나 앞으로 바리에이션을 계속 늘릴거라고 하니까 옆에보면 바리에이션을 늘릴거라고 하니까 저도 기대가 됩니다 파이버드랑 마이트가이는 어떻게 나올까 기대가 된다 솔직히 파이버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기대된다 기대된다 프레이 맘즈걸 샤캬 후후나 블루레이 나온다는 것 같은데 블루레이만 나온다는거야? 뭐야 이거 그걸 모르겠네 초기에서 보도록 합시다 이번엔 메가미 디바이스네요 오와 얘들이 아까 저 굿스마일 쪽에서 봤던거랑 호화나는 애들이었던거 같은데 이쪽은 소체가 달라졌네 지금 보니까 디자인 뭐야 메가미 쪽도 상당히 바리에이션 엄청나게 나가네 와우 렌스 좋은데 약간 그 몬스터헌터의 건렌스 생각나는데 너무 좋은데요? 야 아 이건 자 고토부키아가 메가미 쪽이랑 이쪽으로 엄청 와 미는구나 대박 오 이쪽도 아 이쪽이 콜라보하는 애들 아예 메가미 디바이스 콜라보가 따로 있구나 으음 하하 이쁘다 아 물론 백팩이랑 장비가 이쁘다는 거예요 와우 디자인이 잘 됐네 이 정도면 진짜 이 정도 디자인은 콜라보 할 만하네 와우 이게 6,400엔이야 5월 발매 6월 발매 이거 전시할 맛 나겠다 그리고 아 이쪽 LPX랑 콜라보 하던 거 아 엠페러 나오는구나 그리고 가구가 이 걸 음 이게 거의 최종 샘플일 것 같은데 괜찮은데 생각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이쁘네 자세히 보니까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저쪽은 이제 우리 그 뭐야 메탈기어 솔리드 만드신 분 이 디자인 하셨던 호지마 프로덕션 캐릭터였나요 그리고 프레임 암즈걸인 것 같습니다 스틸렛의 리뉴얼 버전 저도 스틸렛은 한번 만들어봤지만 뭐 바뀐 건 얼마나 이쁘까 그리고 제르피컬 그리고 저기 논스케일 원래 다 논스케일이잖아 이거는 스틸렛이랑 고우라이랑 되게 작은 게 아 아 헥사기어 스케일로 줄인 거였지 아 그래서 헥사기어를 프레임 암즈걸을 태울 수 있었다 있다란 자 그러면은 헥사기어를 얼마나 팔겠다는 거야 현기증 현기증 그리고 MSG랑 프레임 암즈걸 파츠들 옆에는 프레임 암즈걸 프레스벨그 비키니 암어? 비키니 암어였나? 엄맘마고만 허 여기도 엄맘무시하네요 약간 다시 쟤들은 자세히 보니까 충격입니다 헥사기어 사이즈로 줄인 프레임 암즈걸 충격이네요 와 얼마나 팔겠다는 건지 넘어가도록 하죠 하카라토미는 국내에도 소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 게임 아 게임 게임 스위치 게임 네 게임 검은색 빨간색이 들어 있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와인드라이브가 이쁘네 이쁘네 와 진짜 오랜만에 본다 완전 신규 완전 신규 조형이라고? 비스트워진 진짜 오랜만에 보네 아 얘들은 발매한 애들이구나 다 얘는 조만간 발매고 메가트로는 발매했고 와 다 이쁘다 35,000엔이래 메가트로는 이쪽도 국내에서 수집하시는 분 계신 것 같던데 와 이쪽은 발매 예정 두 개 합체하면 가운데가 된다 타카라톰이가 합체나 이런 건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아 이 위에는 다 참고 출품이구나 와 근데 얘들 자세히 보니까 뭘 야 디테일 장난 아니네 와 우와 살벌하네 트랜스폰머 위에 장난 아닙니다 저도 이쪽 이쪽 거 pokemon 영화 영화 디자인 발매 예정 옥티머스 장난 아닙니다 뒤에 트레일러부터 해서 아직 완전한 샘플이 아니라 아직은 데모 샘플이다 아 이쪽은 범블비 최근에 한 영화 범블비 꺼네요 다 발매 중인 상품들인 것 같아요 데바스테이터 합체하는 애들인가? 아닌가? 얘들은 아닌가? 얘들은 아닌데 샘플은 시작품입니다 라고 써있네 시작품인데도 이쁘긴 한데 다 발매 예정이야 와우 참고 출품 이 쪽도 있구나 5월달 발매랑 와우 디자인 화려하다 와 저기도 장난 아닌데 이쪽은 장래네 상품들 자체가 되게 잘 나왔다 이쁘게 이러면서도 자동 기믹을 다 탑재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허허 GSI 크레어워스에 와 봤습니다 건담 마커 새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색깔 확인하러 건담 마커 EX 류 화이트 EX 샤인 실버 이렇게 마커 색깔은 EX라고 해서 마커 자체 스티커도 좀 이렇게 좀 은색으로 해놨네 나름 스페셜하게 요건데 얘가 EX 류 화이트 얘 그냥 아마 에어브러쉬 시스템으로 뿌린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차폐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원래 사자비가 완전 새빨간색인데 이걸 한 번만 뿌린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세요 잘 보면 나름 차폐력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괜찮습니다 빨간색을 많이 잡아주고 있어요 상당히 한 두세 번 정도만 뿌려도 하얀색 하나만 가지고도 차폐가 다 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EX EX 샤인 실버 솔직한 감상 말씀드릴게요 마커인데 엑스트라 피니쉬 같아요 진짜 마커인데 애어브러쉬 시스템으로 잘만 뿌려준다면 이겠죠 그래도 이렇게 나온다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엄청나네요 이거는 로얄 메탈링 레드 이것도 건담 마커 EX라는데 와우 야 저 색깔이 나온다고? 마커로? 거짓말 한정판인데? 야 이것도 엑스트라 피니쉬 레드 같아 와우 기존에 이게 건담 메탈링 레드 이게 로얄 메탈링 레드 엄청나네 엄청나네 에이 이쪽은 참고 출품 슈퍼 건메탈릭 원래 건메탈이 이거예요 기존의 건메탈이 오른쪽인데 신제품 참고 출품 새로 나올 거라는 거 색깔이 훨씬 좀 진하고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고 기존 거는 좀 위에 메탈릭 레드도 그랬지만 좀 어? 약간 물 빠진 것 같은 느낌인데 가 아니라 진짜 진하게 그리고 이 색깔의 샘플이 지금 프리덤의 날개 와우 저 정도면 색깔 이쁘지 않아요? 충분히 이쁜데? 마찬가지로 진짜 마치 엑스트라 피니쉬 코팅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건담 마커만으로도 진짜 뿌리기 좋겠네요 정말로 자 아 그리고 마감제 중에 슈퍼 스무스 클리어라는 게 나온다고 합니다 여름 이후에 발매 예정이라고 하는데 기존 것보다 거칠기가 거칠기라든가 기존 것보다 그게 좀 훨씬 나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위에 보면은 저쪽 일단 무광 어 이게 아수라 닌자죠? 지금 무광을 뿌린 건데 이게 영상에 담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기존의 슈퍼 클리어 무광보다 안 거칠어요 기존 거는 잘 보면은 만져보거나 그래 보면은 거칠다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안 보여요 지금 되게 진짜 좀 부드럽게 무광이네? 이런 느낌이고 어 좀 놀랍습니다 미스터 컬러도 새로 나온다고 하는데 라시비어스? 라시버스? 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뭐라고 뭐라고 몰라야 되나? 그래서 신규 컬러라고 합니다 위에 샘플이 있다고 하는데 이름이 블랙헤어네요 얘 지금 아수란 인자 머리가 블랙헤어라고 합니다 블랙헤어 컬러 기존의 컬러보다 차분하구요 색깔도 부드럽게 느껴지고 그런 것도 좀 있구요 그리고 라일락 네 맥아미 쪽에 뿌려놓은 것 같은데 머리 컬러가 라일락 컬러로 뿌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엔 블론드 블론드 나름 컬러 이쁜데요? 네 완전 노란색도 아니구요 되게 부드럽게 또 되어 있는 느낌이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핑크 퍼플 또 머리카락 핑크 퍼플 퍼플이지만 핑크스러운 부분도 있고 약간 약간 두통 같은 느낌의 미묘한 컬러 그리고 이거는 코퍼 브라운 아 코퍼 그렇죠 코퍼 브라운 좀 더 사람 머리 색깔 같은 그런 느낌이 더 강하긴 하네요 GSI 크레옥스도 신제품 되게 잘 나오는데요 놀라워라 G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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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본 거 신물 와우 아예 비슷할 줄은 몰랐는데 아예 비슷한 느낌 제가 미리 저기요 신비에 찍는거니 신비에 찍는거니 신비에 찍는거니 신비에 찍는거니 신비에 찍는거니 신비에 찍는거니 아 멘테넌스 베이스 대회 설명인다 대회 설명인다 대회 설명인다 기도하고 대회 설명인다 우리가 추억에 갖고 있었던 붕메랑이나 국주형제 대치구 신작들 만화책이 연재되고 있는데 그 디자인인 것 같은데 대회 설명인다 대회 설명인다 진짜 이쁘네 이거 뭐야? 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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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という 밥 Ooo 음 으어어 Estate iet 오 OH 오 일어나 오 일어나는거 신기해 오 오 오 오오오 주얼 라이크 전화 좀 받을게 다리 다양한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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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 사장 사장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스파키토! 스파키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들 봐주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안녕. 바쁘시.